06년생이세요? 네, 06년생이었어요. 와우, 띠동갑. 와우! 띠동갑! 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뮤직뱅크 MC 아닌데, 그쵸? 응! 맞아요. 그쵸? 아, 바쁘겠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잘 되세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이가 안 되세요? 신뢰가 안 된다면? 나이 열여섯. 네? 맞나, 맞나. 맞나이로 열여섯. 그러면 몇 년생이세요? 2006년생이요. 이불쌰가. 16살 타임. 16살? 그러면 형, 두 배네, 형이. 아, 그러네. 나이 반이네? 두 배야. 형 중3 때 태어난 거 아니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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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의 민간이 우와. 여전히 할 것다. 여기가 정말 높다. 그리고amus은 한 마시아가 버릇이 적은 따로 관계를 할 것 같다. 이번엔 아예 오늘 아니면은 안 가고 싶다. 다시 한번 봐봐. 1년 전 경영에 축하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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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한 히히히히 대응 탕해 삐 포기 카키ỉ 스마 멈취끗 애니 원곡과 비교해주세요 느낌이 아예 달라요 쯔 느낌이 아예 달라요 저건 안 되지 쭈 쭈 쭈 자, 썩어줘, 자, 썩어줘 오케이, 오케이 땡! 아래를 보고 날 죽어 만! 하나! 만! 날 죽어 됐어! 진짜 우와 대박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셔라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9일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진짜요? 모든 분들한테 똑같은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오 언제 얼마 됐어요? 12년 몇살부터? 14살 어쩌다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어쩌다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살아요? 저는 무조건 일단 한국 그럼 한국에서 결혼하시는 저기요 뭔 얘기고요? 오잉입니다 준비했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세 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8, 6, 7, 4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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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은채민 안무티 괜찮았나요? 굉장히 귀엽고 섹시하십니다 너무 귀엽고 섹시하십니다 너무 귀엽고 섹시하십니다 너무 귀엽고 섹시하십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르스라핀의 사자 좋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진짜 사꾸라 좋죠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상냈어요 어? 같이 찍었는데 아, 진짜 소원아 내가 바람 당하고 있는데 우리 무슨 같이 키까지 닿는데 숨사단도 먹고 근데 아까 그랬잖아 멤버는 멤버고 친구는 친구처럼 사꾸라 너무 좋지 나 됐어요? 오케이? 아, 조금 아쉽긴 한데 아니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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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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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 잘 돌아가는지 호연의 아, 진짜 어마어마한지는? 잘생겼어요 응? 이거 지금? 미션이에요 미션이에요 미션 안고싶어 야채 야사 이스티크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돗자리입니다 네네 돗자리로 뭘 하나요? 바닥에 깔아요? 네 아 돗자리 앉아서 인터뷰하나요? 맞아요 아 그래요? 날씨가 좋잖아요? 너무 어색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낙가림이 줄 수 있어요 아 네 저도 난 MC 크라 크루시오 크루시오 암브라카타 브라 MC 잘 배우세요 우 아아아아아 겁도 없이 MC 선우 하하하하 이 채널은 내 거다 하하하하 안돼요 아 안돼요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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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서워 왜 나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사람이구나 하하하하 맞아요 저희 팀명 르세라핀 철제의 순서를 바꾸면요 하하하하 파파파파파 파파파파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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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스 저희 대박 게임 퀄리스로 변환합니다 하하하하 시작! 좋아, 좋아요. 계속해, 계속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내려가요. 오마이갓. 말, 말, 말.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뭐가 필요해?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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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간식이 너무 많아요. 아닌 거 같은데? 간식이 너무 많고요. 계속 달리고 계셔. 그럼 마이크 노래 부르고 싶어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여기 에코가 가득해요. 노래 못 불러도 이 마이크는 노래 잘 부르게 할 수 있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칠 set 안녕하세요 루티라ck입니다. 루티라ck입니다. 제작 마이크입니다. 구경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나는 했다가 네. 파이팅! 파이팅! 네. 다섯. 안 돼. 세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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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뭐짓 쓰세요? 상대야! 우와! 잘 가세요. 아 다 들으셨어요? 솔직히 말해도 되죠? 민망하죠. 귀까지도 막 빨개질 정도로 민망합니다. 아아! 아니, 이렇게 비싸던데? 카지노 씨는 이었지는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이 카라 레스토라필 가즈아상, 쥬어트 밑에다 드세요! 오, 아리같아. 아, 도우세요? 하쥬 인쇼. 오, 수고하여. 말 문이가 맞고 그랬어. 아, 아니 근데 무슨 뜻이었죠 방금? 다락가에 처지다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은, 가즈아상 말 문이가 막혔고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본 아이돌 중에 제일 심한... 라운드 숄더는 느려야겠다. 1등 축하해! 1등 축하해! 컴... 통과 제리! 미켜! 아, 미켜! 아, 미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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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니까 어때? 어색해요? 세일러만. 어, 맞아요. 아니, 채채채 채채자 아니고 채채채 은채민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소위시킬 거예요? 아, 오늘은 저희가 할게요! 불만 있어요? 나, 지금 소위시킬 전투야! 농담이예요! 채채민 파이팅! 빨리 올라가세요. 베베. 안녕. 은채씨! UNFORGIVEN용소 안해요 진짜? 아이고, 그만 삐지시고요 얼른 인터뷰 시작하시죠. 안 돼요. 낮을 많이 가리셨죠. 네. 낮을 많이 가리세요? 저희 둘이 ENFP인데 낮을 가리는 ENFP라고 하셔서 낮은 ENFP이에요? 네. 어떡해.